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한국어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어때요? 아,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그런데 어떤 영화를 봐야 하죠? 먼저, 옛날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보다는 요즘 이야기가 좋아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나오는 영화가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또, 너무 어려운 내용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쉬운 영화가 좋고요. 그런데 사투리가 많이 나오는 영화는 좋지 않아요. 저는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건 어떤가요? 만화 영화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만화 영화는 내용이 사람들의 실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대사를 외워도 실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야 Oke, owns 우리 정말 편히 보다는 걸 Elsa에PER I vou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торы